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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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볼게요. 비교적 단초라고 씹습니다. 운담 풍경 근호천 시작 운담 풍경 근호천 수거 술을 실고 수거 술을 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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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화수류 과전천 탕화수류 수류 수류 탕화수류 과전천 탕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적 나려가니 심리사도 나려가니 심리사적 나려가니 심리 사적 나려가니 심리사적 나려가니 방홍대쩍 스르르 풍덩곡파창랑 스르르 풍덩곡파창랑 떠오르나니 토하루다 붉은꽃 붉은꽃 푸른잎은 푸른잎은 산영수색을 그림하오 산영수색을 그림하오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꽃춘을 자랑 온다 춘꽃춘을 자랑 온다 운담 풍경 근호천 운담 풍경 근호천 속옷을 실고 속옷을 실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보공백접 넘노나니 황보공백접 주르르 풍덩곡파장랑 주르르 풍덩곡파장랑 또 노노나니 또 노노나니 도와로다 도와로다 부글긋꽃 푸른잎본 부글긋꽃 푸른잎본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그리지 어째 다냐 어째 가미가 어떠냐 2학년 때면 몰라 그래 1학년 때 운담 풍경 근호천 해이 운담 풍경 근호천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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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천 심리사정하려가니 넘노곤하니 황봉백접 넘노곤하니 황봉백접 수르르 풍덩곡파 창랑 떠고노하니 도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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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꽃 푸른잎은 붉은꽃 푸른잎은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그림 이거 누가 그렇게 안해?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그냥 똑같이 그림하고 해도 되고 그림하고 허고를 붙여서 해도 되고 허고 해도 똑같은데 음은 틀리면 안 돼 허공 이런거 하지마 그거 없어 산영 시작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응을 춘광 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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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 자랑허건다 자랑허건다 굿 운담풍경 근오천 해이 운담풍경 근오천 소거 그술을 실고 소거 그술을 실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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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나려가니 심리 사정 나려가니 넘논 나니 광복 백접 넘논 나니 광복 백접 소르르 풍덩 곡 파 창 넘논 나니 소르르 풍덩 곡 파 창 넘논 나니 또 너논 나니 도와루다 푸글긋꽃 푸른잎은 푸글긋꽃 푸른잎은 산영수색을 그림허고 산영수색을 그림허고 나는 나비의 우는 해는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나비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두박시고 우는 새는 우는 새는 춘광춘흥을 자랑 온다 춘광춘흥을 자랑 온다 어디로 가져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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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져라 한 곳을 한 곳을 점점 나려 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 나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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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구 초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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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병하 석병하 오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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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배울까 절반이네요 운담풍경 근오천 운담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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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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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소거 수를 싣고 소거 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적 나려가니 방화수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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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홍백첩 넘노헌하니 넘노헌하니 황보홍백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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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르 풍덩 곡파 창랑 떡어누나니 주르르 풍덩 곡파 창랑 떡어누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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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루다 푸흙은 꽃 도와루다 푸흙은 꽃 도와루다 푸흙은 꽃 푸른잎 번 푸른잎 번 푸른잎 번 사녀 산용 수색을 그림 하고 산용 수색을 그림 하고 나는 나비 우는 쇠는 나는 나비 그렇지 우는 쇠는 춘광 춘응을 사랑 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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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하게 춘광 춘응을 자랑 걷다 자랑 걷다 자랑 걷다 춘광 춘광 춘응을 자랑 걷다 춘광 춘응을 자랑 걷다 그렇지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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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우 흑어초동 이영 언덕 우 흑어초동 이영 석 뼛 가 봄 이라 석 뼛 가 오 옹 이라 그러죠 오 이라 오 옹 이라 말 따라서 자른거요 그 뒤에는 다음주에 배울거니깐 운 담 풍경 근 오 천 헤이 운 담 풍경 근 오 천 오 수 술을 실고 수 수 오 오 오 술을 실고 당 마 수류 과 전 천 심리 사 저 나 요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적 나려가니 심리사적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보공백접 넘노나니 황보공백접 스르르 풍덩곡파 창랑 떠노나니 스르르 풍덩곡파 창랑 떠노나니 과루다 푹흙은꽃 푸른잎은 과루다 푹흙은꽃 푸른잎은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흥을 차랑 허건다 춘광춘흥을 차랑 본다 춘광춘흥을 차랑 허건다 춘광춘흥을 차랑 본다 그렇지 어디로 가자 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나려가니 언덕국 흙은꽃초동 이업 석병파 오옹이라 언덕국 누가 그렇게 길게 오는거 언덕국 흙은꽃초동 이업 석병파 오옹이라 언덕국 흙은꽃초동 이업 석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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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이라 석병파 오옹이라 석병파 오옹이라 오옹이라 이었 이런단가를 사실은 우리 희원님들이 처음에 배웠어야 합니다 이런단가를 안 배우고서 저기 뭐냐 바로 사철가가 이런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뜬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훨씬 곧재죠. 곧재죠. 곧재고 음이 분명하고 딱히 기본기가 쫙 갖춰진 아주 기본에 충실한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고서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모래 위에다가 탑을 지은 거야. 막 유명하다고 그냥 사철가 해달라고 사철가를 그냥 막 하는데 사철가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단가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단가 20개 30개쯤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될 단가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저 멍터리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음 뭐 해갖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 명인들이나 제대로 어제 선생님들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한 이런 것들을 착착 뻗으면서 쭉쭉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 거든 그럼 참 이런 걸로 음 잡으면 진짜 좋지. 소리 격조도 있는데. 격조가 있죠. 엄청 기본에 충실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나갔다 하면ILLY1인정도 돼. 품뜬에서 따뜻한 소리가 disproportionately 정치적으로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통해서 저한테는 노는게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는 소리가 때문에ENNY 1인정도. 그렇군요. 2인정도는izen. 그렇게 성분시는 신의 murderer. 감사합니다.